루피아 야 니네 여기까지 왠지야! 루피아 너 왜 여기 있어? 나? 나 여기 매점 주인이잖아 몰랐어? 언제부터? 바로 지금부터! 근데 그나저나 루피아 너 직업이 몇 개야? 나? 나 진짜 많지 돈 잘 보나 보다 이렇게 매점도 인수하고 영양 리스트? 나는 그냥 매점이랑 집이랑 차 있는 게 다야 우와! 근데 그러면 이왕 먹을 거니까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우리 좋아 우리도 우리만의 특별한 정식을 만들어보는 거 어때? 어떤 식으로? 여기 있는 매점 음식들 조합해가지고 너희들만의 정식 만들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조합해서 만드는 거지? 그치 그치! 여기 가판대에 있는 재료들 이용해서 나만의 정식 뭐 예서 정식 다현이 정식 영은이 정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정식 아야! 이 정식 귀여워! 나 만지고 그래 귀여워 근데 지금 댓글에 너네 인사 좀 해달래 우리 정식으로 한번 인사해볼까? 그래 그래 둘 셋 캡처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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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캡처아입니다 으아악 짜아악 어? 내가 남자친구가 돼달라는데 요니? 10초만 돼달래 나는 루피 거야 어떡해 내꺼야 요니 귀여워 요니 내껀데 어떡하냐 아 귀여워 그래 너네 진짜 다 귀엽고 예쁘다 너네 머리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고 나도 염색하고 싶다 너네 좋아 근데 머리가 있어? 머리 두 개잖아 머리가 있냐고 누가 그래? 요니가 그런 거야 지금? 나 머리 있냐고 지금 안 보여? 아니 두 가지 에어컨 바람에 팔랑팔랑 날리고 있는 거 안 보여? 여기 있잖아 근데 한가덕 뽑으면 한가덕만 있는 거야? 한가덕을 묶겠다고?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 소중한 머리카락은 또 묶인다는 거야? 피! 이미 핑크머리라 귀여워 괜찮아요 그치? 나 염색 안 해도 되겠지? 근데 위에가 뿌염해야 되겠는데? 아니야 이거 나 약간 그라데이션 일부러 한 거야 특선했구나 그래 지금 예수도 내 머리랑 비슷하네 그치? 맞아 원래 뿌리 부분은 약간 까먹고붙해야 돼 맞아맞아 노래 잘 부르던데 자 그럼 영은이 재료 고르자 재료? 응 나는 루피랑 뭐 먹고 싶어? 나? 오늘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실은 있었어 그러니깐 매운 거 먹고 싶어 매운 거 먹고 싶어? 난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매운 거 빼고 골라야겠다 왜 보러 봤니? 연필 널리고 싶어 봐 정말 귀여워 그럼 다현이 골라볼까? 나는 사실 조합보다 배 채우는 게 급한 거 같아 다현이 배고파? 응 배고파 그래 그럼 많이 골라도 돼 마늘 골라야지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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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맵게 하기 위해 소스랑 하나 더 골라도 되나? 그럼 소세지를 마디를 그래 애운 아디를 언니 언니 진짜 다음날 다음날 못해요 우리야 버텨라 그래 버텨라 버텨라 우리 다음날 바나나 라떼네 응 맞아 바나나 라떼 너네 해본 적 있어? 아니요 안 해봤또 안 해봤또? 영은이? 꽤 귀엽다 너 진짜 나 같다 귀여워 루피야 나도 루피 만져도 돼? 그럼 만져봐봐 자 볼콕 해줘 지금 눈 찌른 거 아니지? 아니 아니야 루피가 되게 표정이 다양하잖아 응 맞아 표정 보여줄 수 있어? 표정 알았어 눈 작아지는 마법을 보여줄게요 좋아요 자 어머 너 응졸이 찌는 표정이야 응졸 표정 포로로 완전 벗은 거 같다 그리고 너네를 보는 내 표정 루피 못 먹고 싶어 나? 나는 지금 배고파서 삼각김밥도 먹고 싶어 삼각김밥? 응 먹을래? 지금 먹을 수 없어 나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 뭐? 표정 같아 근데 너 사장님이잖아 어 사장님이니까 어 근데 내가 사장님이 다 먹으면 어떡해 팔아야지 어 그치 의외다 루피 근데 몇 살이야? 나? 어 숙녀의 나이를 물어보고 그거 좀 뜻일래요 어 나도 성경 내 그래 너 몇 살인데? 나? 21살 21살이야? 좋을 때네 너 몇 살인데? 몇 살이야 어 난 지금도 좋을 때야 앞에 생각난 건데 루피는 염색하면 무슨 색깔로 하고 싶어? 나? 탈색해보고 싶어 탈색? 어 탈색하면 근데 머리 많이 빠져 빠지진 않는데 끊겨 끊겨? 어떡해 나 이거 그거 끊기면 안 되는데 내 머리털 나 조마자 밖에 없잖아 그래 두 가닥이 소중해서 나 그럼 탈색하면 안 되겠다 어 루피 팔이 길어진다 그런다 나 고무고무팔이야 나 그거 보고 싶어 어? 루피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팔 길어지는 거 보여줄까? 어 루피피스 아 루피야 아니 팔이 어떻게 저렇게 늘어나지? 고무고무팔이잖아 솔이 솔이 예서랑 루피 엄청 닮았다고 지금 댓글에 계속 남겨두고 있어 목소리도 머리색도 똑같대 오호 출생의 비밀이 아 미안해 어? 예서야 사실은 내가 네 엄마다 엄마가 엄마야 아니 닮았다 닮았지 우리 닮았어 눈이 똥글똥글한 것도 닮았고 보호도 이렇게 뿅뿅뿅한 것도 닮았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너 어떻게 그렇게 되니? 아니 눈이 코랑 똑같아 크기가 자유자대로 나 지금 다 바꿀 수 있어 아 진짜? 자유자대로 계속 바꿔줘 자유자대로? 응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바꿀 수 있지롱 귀여워 근데 얘들아 너희는 멤버가 9명이다 보니까 먹는 스타일도 다 다를 것 같은데 맞아 너희는 어떤 스타일이야? 명은이가 천천히 오래 먹자고 나는 근데 빨리 먹을 땐 진짜 빨리 먹어 내가 잠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밥을 먹으면서 자는 편이야 소화는 돼? 바로 자면? 나는 전에 소화는 진짜 잘 되더라 오 다행이다 앞으로 근데 나이가 들면 있잖아 너 너 아니 너 나이 구경하자니까 이런 거 맞네 아니 나 말고 이제 어른들 보면은 나이가 들면 소화기간도 또 좋은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소화 잘 시키고 자야 되겠지 알겠어 그래 음 멤버 중에 미식가나 먹 잘할 멤버도 있어 혹시? 예수 혼자 혼자 맛집을 엄청 찾아다녀 진짜 혼자? 예수 지금 맛집 갔나? 얼굴이 안 보이네 아니 안 갔어 물 버리고 있었구나 아이 그럼 그러면 나 맛집 좀 알려줘 맛집 뭐 좋아해?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나 떡볶이 좋아해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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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으로 와 해줄 거야? 어 언니들이 해줄걸? 진짜? 다현이가 뭐라고? 하는데? 예서가 요리 잘할걸? 예서가 못 만드는 게 없긴 해 솔직히 진짜? 그래도 나 너네 춤 같은 거 따라하면서 열심히 몸 움직이고 있어 우리 춤 힘든데? 그래 맞아 좀 빡세긴 하더라 우리 춤 뭐가 제일 힘들었어? 나는 어? 좀 힘들던데? 어? 힘들지 어? 힘들어 일단은 우리 루피 신체 구조사항 좀 해잖아 그래 맞아 내가 좀 핸디캡이 있기는 해 가자 나 완성했어 음 완성했어? 그러면 먼저 본인이 만든 정식의 이름 만들어서 소개해 주자 오케이 나는 치즈 가득 정식 다현이는 치즈 가득 정식 음 예정합시다 예정 예정? 예서 정식 줄여서 예정? 좋아 그래 예정 영은이는? 나는 짜파 소떡 정식 짜파 스팟 정식? 소떡 소떡? 아 짜파 소떡 정식 맞아 발음을 잘해야겠다 맞아 진짜 어렵네 짜파 소떡 정식 잘했어 알겠어 다현이랑 영은이랑 서로 거 먹어봐봐 좋아 보기만 해도 침 나온다고 하는데 나도 침 나와 진짜? 맛있겠어 냄새가 너무 좋아 짜장이랑 떡볶이랑 커프니까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영은아 너 맵지? 나는 맵찔이거든 진짜? 그럴 때는 바나나 우유지 맞아 얘들아 근데 이제 저녁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정칠 것 같아 나 여기서 버티고 있을 거야 진짜? 나 여기서 있을 거야 왜 벌써 보내려 그래 우리가 너무 더듬어가지고 기가 빨렸구나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즐거워 지금 잘 그려봐봐 알았어 나를 어떻게 잘 그릴까 기대되는걸 예서가 응 진짜 그림을 잘 그려 예서가 예카소야? 어떻게 루피 뭐 눈을 더 키워줄까? 있는 그대로 그려줘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가 예쁘니까 망한 것 같아 있는 그대로야 그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려줘 다 그렸어 다 그렸어? 응 그럼 자 보여줘 하나 둘 셋 잘 그렸는데? 잘 그렸지? 영은이 그림 갖고 싶은 사람 진짜 많나봐 내 거 왜 아니야 나란 영은이는 귀엽게 그렸어 영은이 귀엽게 그렸어? 내 건 안돼 영은이 마음이 담겼으니까 괜찮대 너무 잘했대 어머 그거 누구야 그럼 내가 꿀발님에게 줄게 진짜? 응 미안해 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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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발님 괜찮아요? 꿀발이 그림 보고 도망가는거 아니지? 예서 잘 그렸어 예서? 예서 잘 그렸어 예서? 아 그럼 잘 그렸지 예서 다 보여줘 하나 둘 셋 캬 그렇듯 예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색칠까지 했어? 와 진짜 정말 그랬어 애그매당 나이가 다 Dame 다 된다 진짜 잘 그렸다 나 если 탁 갸름해 보이라고 저렇게 음영도 넣어주고 안무 clay 애는 그대로 그렸어 예들아 오늘 오랜만에 우리 만났는데 어땠어? 너무 좋아선생님 이 ن tension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 우리 저번엔 다같이 만났는데 이번에 셋 많아서 조금 아쉽긴 하다 그치 맞아, 밤에 우리 또 다 같이 만나자. 그래, 그래. 이번에도 우리 밤에 한 번 더 만날까? 알았다. 어, 또 샤오티온이 또 올 수도 있어. 너랑 안 볼 수도 있어, 이거. 맞네, 맞네. 그러면 다음에는 낮에 만나자. 그래, 그래. 우리 화면 한 번 보고 같이 나랑 셀카 한 번 남길까? 어, 좋아. 동영향 보고 우리 단체 셀카 한 번 남기자. 어떤 포즈 어떻게 할까? 루피 피스? 그래, 그래. 루피 피스 한 번 하자. 루피 피스. 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